지난 17년 동안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성교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들었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자기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노아의 여섯 번째 이 스토리가 같은 궁금증과 질문하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마지막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노아는 은사를 사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특별한 능력이고 선물입니다. 이 은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은 크고 자금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펑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그리고 은사 이것은 같은 헬라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캐리스 네, 캐리스입니다. 캐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입니다. 그 캐리스, 은혜라는 것은 누리는 것이죠. 나의 공로나 나의 조건 때문에 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뜻은 캐리스 마타입니다. 그것은 헌신이죠. 캐리스라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면 선물을 누리는 것이라면 캐리스 마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헌신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풀러신학교에서는 은사의 개념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열거했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은사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또 능력을 행함, 예언, 또 영분별, 방언, 또 방언을 통역하는 또 여러 가지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타고난 재능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누가 봐도 선천적으로 참 재능이 있구나 유전적으로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제 아들을 보면 참 아빠인 저를 닮은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에 한 번 꽂히고 나면은 그것을 통달하기까지 계속 집중하는 모습이 참 저와 많이 닮았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 소울이, 소울이를 보면 누가 생각나세요? 꼭 그의 아버지, 앤더슨 파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정말 누가 봐도 선천적인 재능들에 대해서 있고요.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런 선천적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이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은사 가운데 마지막은 습득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삶을 통해서 습득된 연마한 기술 이것은 타고난 재능과 어떤 영적인, 초월적인 은사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기술도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이 세 가지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로 지은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어쩌면 영적인 은사로서 영적인 정보를 은혜로 받은 자 맞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또 노아는 타고난 목수의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다가 로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은사는 바로 마지막 습득된 기술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가능한가? 노아가 경험했던 그 홍수는 전무했던 홍수입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노아는 배를 지을 수 있는 기술과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의 설계들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노아는 영적인 은사도 아니고 혹은 선천적인 목수질을 하는 자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정하며 120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 그 습득된 기술을 가지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SNS를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과 함께 보금 안에서 거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가운데 이런 개념을 알게 됐어요. Personal Branding 이곳은 SNS를 잘하고 계시는 많은 팔로우들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를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원하는 기준대로 나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니크함 나만이 경험한 것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쌓아가는 것을 Personal Branding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에 우리 나래지사님의 인스타그램을 가시면 Personal Branding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모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보금에 대해서 일상에 느끼는 것을 계속해서 적어가시죠. 나래지사님의 인스타그램을 방문하시면 나래지사님의 이미지를 그 Personal Branding을 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한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 오똑한 코를 가지면 금방 떠요. 그렇다면 저 같은 코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의 채널 이름도 복코티비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 코가 세상의 눈에는 별로 이뻐 보이는 코는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제 코는 복코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코입니다. 이것이 나의 나의 약점이 변해서 강점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라온 환경 경험은 60억 명의 숫자만큼 다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또 자라가면서 외모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들을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가 나와 비슷하거나 나와 완전 다른 이야기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흥미와 매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비주얼라이징 하는 것 시각화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는 퍼스널 브랜딩을 넘어서 지저스 브랜딩을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바울은 17장 1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는 대로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교육 쪽으로도 그랬고 타고난 신분도 그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감멜리알의 문화 가운데 경부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잠시 그의 스펙을 이해하긴 하긴 해요.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그저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의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유해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잠시 자랑은 합니다. 그러나 자랑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겠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퍼스널 브랜딩을 넘어서 지저스 브랜딩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통해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를 통해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들을 브랜딩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최대 최고 그리고 최초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일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는 이미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부족함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약자를 통해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노아도 퍼스널 브랜딩을 아주 잘한 사람이죠. 그의 평범한 삶을 특별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만큼 평범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그는 즉시 망치를 짚고 성실하게 묵묵하게 완성하기까지 그 사명의 일을 감당을 했죠.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특이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겨운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함으로 나무 위에 나무가 더해지면서 보이지 않았던 방주의 모습이 서서히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비주얼라이징 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노아의 이야기도 방주가 완성되면서 함께 써내려 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 것이죠. 여러분 한 분야를 10년을 파괴되면 전문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장인이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 지저스 브랜딩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망치를 들고 현실 가운데 일상 가운데 성실하게 나아갔더니 그것이 곧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영표 축구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이들이 재능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 안에는 경제원리가 숨어있다라고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고 싶은 그 경제원리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재능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은사와 재능을 찾다가 어느새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영표 선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재능은 반드시 노력과 인내와 시간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세 가지 중에 은사 한 가지를 다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백정용 형제님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선청적 목수의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가 삶 속에 연마하지 않고 망치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JY 커스텀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주시는 망치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꿈을 찾고 또 습득된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노하우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COVID-19 이 기간에 그래도 이 업철치가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업철치 동영상 예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훌륭한 장비 또 연주자들의 실력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17년 전부터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1.5세 이 성교사역을 함께 해왔던 분들은 그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온라인의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내보내기까지 그냥 쉽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17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면서 실패 이후에 또다시 도전을 하는 반복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기술은 우리가 무슨 영적인 초월적인 은사를 주어서도 아니고 타고난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도 아니고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을 통해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사행해 주시는 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업철치의 공간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보조 화면에 이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그저 렌트카 회사였고 이 본당은 어린아이들이 발레하고 춤을 추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까지 우리가 돈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저와 제 와이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거 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제너럴 컨트랙터가 대화를 하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과 때로는 또 언쟁도 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배워간 것이죠 그래서 제너럴 컨트랙터 만큼의 지식은 없어도 적어도 우리 핸디맨 분들 정도의 지식은 갖게 된 것이죠 이건 선천적인 재능 때문에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순정함에 망치를 들고 뛰기 시작했더니 알게 된 지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기술이 되게 하셔서 또 어딘가에 우리 헌신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최정미 사모님 우리 최정미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마스크를 만드는 타고난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만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태권 형제님도 마찬가지죠 무슨 빵을 굽는 초월적인 은사 대단한 재능을 줬기 때문에 빵을 굽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노력이 있었고 연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위기 기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은 최정미 사모님과 또 우리 김태권 형제님을 사용해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원 20장 4절 말씀에 게으른 사람은 제 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국가 지원금도 이제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 라인이 붕괴되면 청년 실업자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스몰 비즈니스들은 여기저기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우리 교회들에게 미치는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미래 교회 학자들은 가뜩이나 청년들이 교회를 탈피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라인 시대 청년들이 이전보다 더 모이기 힘든 시대가 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교회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교회 건물에 나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나눠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업철치는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그리고 글로벌 미니스트리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3년 그 3년의 사월을 걸려고 합니다 정말 그때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글로벌 사역을 위한 털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제가 설정한 사명입니다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제자 훈련의 사역은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 키츠 사역은 어떠한 준비를 지금 이 순간부터 할 것인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업철치 여러분 듭시다 듭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삶의 망치를 두고 지어 나가야 합니다 삶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달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 결정하십시다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끌어 기도를 통해 비전을 받고 노아처럼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대로 순정하며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동하는 방주의 삶 그리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이 바로 가난한 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결혼 잔치가 일어났죠 근데 그곳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시죠 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 여섯 개의 빙 항아리에 물을 채워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순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물을 채워다가 아구 끝까지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세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좀 특별한 초월적인 은사를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불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눈에 띄는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늘 불평해요 지금도 찾고 계시죠? 근데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리고 바울이 선포했던 나는 약함을 자랑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에게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 타고난 재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상의 삶 속에 주어진 사명의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배워갔어요 그것은 그들의 습득된 기술 은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은사도 아니고 남들을 부러워했던 특별한 재능도 아니고 스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던 대로 망치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생으로서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이 시간에 어머님들 하던 대로 자녀들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웃을 수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눈물 많이 흘립니다 마치 나의 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노아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업출치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영적 은사가 없어도 눈에 띄는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우리는 모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아주 지극한 평범함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각각의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땀이 필요하고 열심히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대능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꿈 때문에 그만 시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은사임을 믿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위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업주처 여러분 지금 어려운 COVID-19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가 이 시간을 어떻게 때울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이 COVID-19 이 끝난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에 비해 약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나의 스토리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넘어서 지저스 브랜딩 갓 브랜딩 얼빈 필그린 브랜딩 이 세상을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